저 잘 어울리나요? 엄마, 이 옷이 괜찮은 것 같은데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지 여기 어딘가 장난감 냄새가 나는데 찾았다! 엄마, 저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스티커도 있네 엄마, 집에 있기 싫어 나갈래 엄마, 그거 좋아 보인다 밀폐용기와 랩이 하나로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필드 고향에 왔어요 저 운전 잘하죠? 가격이 좀 나가네요 저 잘 어울리나요? 여기 어딘가 장난감 냄새가 나는데 가만있어 보자 찾았다! 엄마, 저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이거! 엄마, 일로 와봐 내가 좋아하는 아기 상어야 아빠, 스티커도 있네 아빠, 이것만 살게 가만있어 보자 어떤 옷이 어울리려나 엄마, 이 옷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 백도 사주는 거야 나한테 잘 어울리려나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지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지 엄마, 배고프다 간식 먹고 하자 엄마, 배고프다 아쿠아 카페 아쿠아 카페가 있네요 엄마, 이건 좀 징그럽다 엄마, 이건 좀 징그럽다 엄마, 이건 좀 징그럽다 엄마, 내가 일단 바람다 내가 얼마지 못입고 엄마, 이거 좋아하나 아홉,ле피 미끄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